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시장의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변동성도 완화된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는 좀 평온한 시장이기는 한데요. 언제든지 변동성이 실릴 수 있는 시장이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재 시장의 중심 테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가장 중요한 테마는 역시 실적이라고 봐야겠죠.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 증권사에서도 각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를 변경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날들이 진행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나쁜 실적이 나온다고 무조건 떨어지지도 않죠. 중요한 것은 예상치, 즉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 부분입니다. 보유하시는 종목의 실적 발표가 언젠지를 눈여겨보시고 실적 전망치가 바뀌고 있는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실적 시즌을 대응하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실적 발표 직전까지도 증권사에서는 해당 종목의 실적 예상치를 계속 변경합니다. 이 변경이 상승 기조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정을 하는데 계속해서 실적을 올려잡는 거죠. 그런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실적 발표가 다가올수록 실적 예상치를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종목을 보셔야 실적 시즌의 실적을 통해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자, 이렇게 실적 시즌에 대한 대응 방법도 쉽지는 않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있고요. 또 이런 포인트들을 제가 주식의 정석 강의를 통해서 잘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공부하시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제 강의는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1강부터 지금 1년 넘게 강의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1강부터 차례대로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 분들은 중간 강의부터 보시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강의 자체가 초보자 분들을 대상으로 원래 시작을 했었던 강의고 지금은 중고 고급 단계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강부터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링크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제가 강의 다시 보는 방법 다 알려드릴 거고요.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꼭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59강입니다. 많이 왔죠? 매매 습관 기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심리 강의예요. 그리고 차트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식 강의가 대부분 보면 차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전에 제가 차트 많이 나오는 강의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주식은 심리예요. 심리. 특히 기술적 분석도 심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종목을 이 가격에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심리냐. 이걸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 심리, 실망 심리, 불안감,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도 심리를 잡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매매 습관을 제대로 기르시려면 이 심리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심리적으로 혹은 매매 습관에 있어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이번 1시간 강의를 통해서 완전히 추격해서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거나 하신 내용은 아니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심리 강의 내용 잘 들으셔서 심리를 잘 잡으시고 매매 습관을 올바르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바른 매매 습관이란 뭘까요?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이거는 심플하죠. 저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심리에 휘둘려서 감정에 휘둘려서 매매를 할 때 실패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어느 순간에도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셔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내가 주식을 매매할 때 어떤 원칙을 정하거나 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것 자체에도 쉽지 않은 어려운 매매가 되겠고 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했다고 해도 잘 못 지킵니다.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5% 밑이면 손절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마이너스 5% 밑으로 내려갈 때 딱 손절할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왜? 손절을 하는 순간 뭐예요? 손실을 확정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원칙을 세웠다면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내 자산을 지키고 다음 매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굉장히 취약해요. 슬픈 걸 보면 눈물 흘리고 내 기쁨엔 웃음 짓고 그저 감정에 취약합니다. 약한 동물이거든요. 때문에 평생 연습해도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주식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해도 막상 내가 주식을 사고 보유를 해보면요. 장기 투자를 생각해서 나 이제 계좌 닫아놔야지 했다고 주식 주가 안 보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매일매일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기 투자로 들어갔는데 한 5% 올라가면 어때요? 팔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팔고 두 배, 세 배 가면 어때요? 배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감성이 아닌 이성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연습, 훈련을 통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잡아 나가야 되죠. 저도 주식을 오래 했습니다만 저라고 100%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어느 정도 감성이 휘둘려요. 그러면 저도 어때요? 항상 저도 이성적인 판단하려고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자신의 매매 원칙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겠다라는 원칙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다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셔야 결국은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언제 해야 될까? 이 부분인데 또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매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해야 된다고요? 해야 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매매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그냥 감정이 휘둘리는 거예요. 오늘 그냥 주식 하나 매수해볼까? 매수하자. 오늘 그냥 매도를 하고 싶어. 매도하자. 이게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해야 할 때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오늘 내가 주식시장이 열리면 주식을 하나 사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뭔가 내 원칙이라든지 내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한 종목은 꼭 사기로 했으니까 사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럴 때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오늘은 주식을 별로 살 마음이 없어. 그런데 내가 원한 종목, 내가 원한 위치, 내가 원한 기술적 분석에 들어온 종목이 딱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그건 내 마음과는 별개로 이성적인 판단. 해야 할 때 하는 거죠. 시장은 언제나 공을 던집니다. 이게 좀 유명한 말인데요. 야구에서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계속 던질 때 배틀을 휘두르지 않으면 어때요? 스트라이크가 돼서 쓰리 아웃이 돼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죠? 시장은 이렇게 타자, 우리가 타자입니다. 투자자한테 공을 계속 던집니다. 그럼 좋은 공도 있어요. 볼, 나쁜 공, 좋은 공, 스트라이크, 나쁜 공, 볼, 여러 가지 볼을 계속 던져요. 그런데 그 공을 올 때마다 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공이 올 때만 치면 됩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면 돼요. 시장이 100개의 공을 던지면 그중에서 좋은 공이 올 때 그것만 치면 됩니다. 주식시장이 2천 개 넘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을 다 매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종목, 딱 한 종목, 혹은 두 종목, 세 종목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없으면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주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계좌에 예수금이 있으면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시장이 올라가는데 주식에 예수금이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사고 있잖아요.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금도 포트폴리오예요. 현금이라는 종목을 매수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금을 가진 걸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매수할 종목이 없으면 안 사야 됩니다. 주식 예탁금이 있는 게 손해는 아니에요. 이상한 걸 사서 손해볼 바에는 그냥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낫죠. 그죠? 개인 투자할 분들이 진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탁금에 돈이 있다고 그게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니까요. 주식계좌에 현금이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매수할 종목이 나올 때 사는 겁니다. 매도할 종목이 나올 때 파는 겁니다. 매매는 뭐라고 했어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해야 할 때를 아는 건 뭐예요? 결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기술적으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이걸 어떻게 알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공부하셔야 아는 거죠. 제가 이전에 주식의 정사 강의를 보시면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꼭 지난 강의를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매매 방식은 투자 금액과 관계가 없어요. 첫 번째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가지신 분이랑 1억 가지신 분이 투자를 할 때는 100만 원 가지신 분들은 어? 이거 그냥 날려 먹어. 그냥 정치 테마 좀 한번 사보자. 이렇게 이제 사실 때가 있어요. 1억 정도면 돈이 크잖아요. 날리면 안 되니까 아이고 우량한 거 삼성건자 사자. 돈의 액수에 따라서 투자가 달라지시면 안 돼요. 그럼 내 실력도 쌓이지 않고 아무런 것도 계좌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투자 금액은 매매 방식은 매매 방식은 투자 금액과 관계가 없어요. 100만 원이 있든 천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똑같은 투자 방식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승률이 높은 투자 방식을 구축을 했다면 그 매매를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똑같이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계좌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가실 수 있어요. 이건 큰 돈이니까 안전하게 해야 돼? 이건 작은 돈이니까 모험을 해서 급등주를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원칙 없는 매매가 될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예요. 무슨 감정에 휘둘렸어요? 적은 돈이니까 날려도 되지 뭐. 이거 자체가 감정이에요. 세상의 돈은 100원이든 만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다 소중한 돈입니다. 투자 금액, 매매 방식은 투자 금액과 관계가 없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깨끗한 만 원짜리 지폐잖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돈이 구겨져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쉽게 번 꽁돈이라고 테마주 하시는 분들 뭔가 코인으로 한 천만 원 벌었어. 혹은 보너스가 갑자기 예상 못했는데 천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천만 원 정치 테마주 딱 넣어보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돈으로 벌면 어때요? 벌면. 정치 테마주로 벌어봤으니까 나중에 큰 금액도 그렇게 크게 날리실 거예요. 쉽게 번 돈이라고 쉽게 투자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 얻은 돈이든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모든 매매는 똑같은 원칙 하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금액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매매에 일관성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주식하면 깡통을 찼다. 돈을 다 날렸다. 깡통 찼다는 게 뭐예요? 보통은 돈을 다 날렸을 때. 1억 원으로 투자를 하는데 한 천만 원 됐어요. 마이너스 90% 손실이니까 사실상 거의 깡통을 찬 거죠. 어떤 사람들이 보통 깡통을 찰까. 이 부분들. 제가 주변에서 진짜 많은 투자자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저는 이 업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깡통을 차냐면 초기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깡통을 찹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일 차나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가 진짜 중요해요. 저도 20년 정도 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제가 이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성향이. 저는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그랬어요.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돈을 잃는 게 너무 싫습니다. 조금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버는 게 좋아요. 돈을 잃는 거에 대한 그 심리적인 타격이 너무 크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키면서 쌓아가는 매매를 항상 말씀드리고 이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됐을까요? 저의 초기 투자 성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주식을 할 때 진짜만 잃으면서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잃으면서 크게 잃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식이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쌓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초기에 이르면서 시작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깡통 안 찹니다. 왜? 주식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위험한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식적인 용어죠. 처음 시작했는데 뭣도 모르고 돈 버는 상황.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초심자의 행운을 돈 버신 분들이 있고 주식도 특히 작년부터 최근까지 대상승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수익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워낙에 세게 올라왔잖아요. 최근까지도 신고가를 때리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금리 인상이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때요. 어쨌든 시장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밀려 올라가서 거의 돈을 버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착각을 하게 되죠. 와, 내가 주식의 신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내가 실력이 있구나. 대충 차트해보고 사도 수익이 나니까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초심자의 행운이에요. 작년에 주식 시작해서 지금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락장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하락장이 와봐야 그때 가서 주식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텐데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는 거죠. 초기 투자 습관은 바꾸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차라리 잃으면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벌면서 시작을 해버리면 초기의 매매 습관 자체가 공격적으로 되고 뭔가 이제 테마주를 쫓게 되고 뭔가 내 재산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지 않고 한 번에 들어가는 성향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신 분들이 보통 깡통을 찹니다. 제가 이제 재산을 크게 잃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제가 초기에 어떤 매매를 하셨는지 그걸 항상 물어봐요. 거기서 80% 이상은 다 초반에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 대세 상승장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하락장을 한 번도 못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가 언제까지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락장에는 어땠구나 어땠구나 이런 경험들을 항상 이제 복귀를 하시고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초심자의 행운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장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투자자분의 매수 단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만 원에 매수했던, 만오천 원에 매수했던, 2만 원에 매수했던 그건 본인의 문제지 시장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이죠. 상승 확률이 높으면 보유하고 하락 확률이 높으면 매도하는 것이 주식 매매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전부입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요? 주식을 보유해야죠. 혹은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해야죠. 반대로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매도를 해야죠. 최소한 비중 축소는 해야죠.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어때요? 안 되겠죠? 내가 얼마에 매수한 거에 너무 묶여있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만 원에 매수를 하면 어때요? 만 오백 원이나 만 천 원 가면 기분 좋죠? 기분 좋잖아요. 자익실화나면 5%, 10% 수익이니까. 내가 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9,000원 갔어. 마이너스 10% 손실이잖아요. 기분 나쁘죠? 이것 자체가 어때요? 감정이 휘둘리는 거죠. 내가 만 원에 산 주식이 만 천 원에 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매도하실래요? 보유하실래요? 추가 매수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럼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차트도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되고, 시장 상황을 봐야 되고. 그런데 내가 만 천 원일 때 봤는데 수익률은 플러스 10%를 찍고 있어. 근데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를 하셔야죠. 10% 올랐다고 좋다고 매도하면 안 되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그럼 보유하셔야죠. 만 2,000원 갔으면 20% 수익이죠? 그때 매도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판단해야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냐?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냐?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셔야죠. 내가 만 원에 산 주식이 9,000원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손절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0% 손실은 작지 않죠. 굉장히 아픈 손실입니다. 하지만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야죠. 내가 주식을 얼마에 매수한 것은 아무런 중요한 내 매매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상승 가능성이 더 높냐? 하락 가능성이 더 높냐? 이것만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보통 매수한 가격에 너무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 출입자분들은. 만 원에 샀으니까 난 만 원 밑으로는 절대 못 팔아. 그런데 9,000원, 8,000원, 7,000원 되면 그땐 더더욱 못 팔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에 주식 매수를 했는데 9,000원, 8,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0%까지 받잖아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이걸 왜 매수했지? 너무 후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책도 하고 제발 올라라.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1년 걸려서 만 원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100에 9명은 만 원에서 매도합니다. 내가 너무 손실로 물려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본전 왔으니까 그때 보유하실 수 있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 원까지 회복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해야 돼요? 아니면 본전 왔다고 매도해야 돼요? 그건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죠. 만 원까지 회복이 됐는데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포유를 하셔야죠. 본전 왔다고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본전이 온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위치에서 더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찍고 하락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만 이용해서 뭐예요? 매매를 하셔야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성공적인 투자자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매일매일 반복해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종목을 보유하냐 매수하냐 매도하냐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주가에 대한 전망,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의 매수학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장을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생업에도 종사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주식 공부에 투자하실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요. 최소한 매수하기 전에 전략을 설정하셔야 돼요. 근데 매수하기 전에 전략을 설정하시는 분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 생각에는 분명한데 5%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1만 원에 매수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분이 1만 원에 매수를 했을 때는 어때요? 왜 매수를 하셨겠어요? 그 종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셨겠죠. 그 종목이 일단 올라가면 일단 다행이긴 해요. 몇 퍼센트든 차익 실현을 할 거니까. 근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예요. 어? 난 이거 주식 오를 걸로 샀는데 떨어졌네? 어떡하지? 그럼 그때부터 무분별한 물타기. 그냥 물려서 장기 투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계좌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나는 올라갈 것만 보고 주식을 샀으니까.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떨어지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물타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손절매 타이밍 놓치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샀을 때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에요. 횡보할 수도 있어요. 횡보. 내가 만 원에 샀는데 한 한 달 동안 9,900원에서 만 100원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실질적으로 금전적 손해는 안 받지만 뭐예요? 시간적인 기회비용 손실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다른 종목을 샀으면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 종목에 묶여 있어서 손실은 안 받지만 본전에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써야 돼요? 최소한 세 가지의 시나리오는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올라갈 경우, 횡보할 경우, 하락할 경우, 그렇죠. 그 경우에 각각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을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짜는 건 뭐예요? 목표가랑 손절가 잡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에 들어가면 내가 만천오백원 목표가, 구천오백원 손절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는 떨어지더라도 처음부터 구천오백원 손절가를 설정했으니까 기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매수 전에 전략을 설정하셔야 돼요. 전략을 설정만 하면 안 되죠? 지키셔야죠. 지켜야 됩니다. 상승하면 어떻게 할까? 하락하면 어떻게 할까? 횡보하면 어떻게 할까? 미리 준비하면 두렵지 않아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이거 내가 산 종목이니까 무조건 오르겠지. 이거 떨어졌어? 안 팔아. 무조건 물타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계좌가 언젠가는 다 없어져 보일 겁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두렵지가 않습니다. 상승, 하락, 횡보. 혹은 코로나처럼 이렇게 급작스럽게 지수가 완전히 꼬라박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를 매수를 하기 전부터 미리 설정을 하세요. 그걸 적어주시던지 적어주시던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대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요.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하고 계신 건데 단타로 진입해서 중장기로 가는 것은 최악의 매매입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합리화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단타, 스윙, 중기, 장기 이거는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하기 전부터 결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단타를 하려고 이 종목을 했으면 그 종목은 언제까지나 단타예요. 내가 중장기 종목을 하려고 이 종목을 샀으면 이 종목은 언제까지나 중장기예요. 근데 보통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정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 발생한 상황인데요. 내가 A라는 종목을 단타를 하려고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오르네. 어? 이거 오히려 떨어지네. 예를 들어서 내가 단타를 하려고 했으면 손절가를 짧게 잡아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3%는 5%는 짧게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마이너스 한 15%까지 떨어졌어. 단타로 들어갔는데. 차트만 보고 단타로 들어갔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15% 손절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물타기를 해버리거나. 그냥 물려버려요. 그리고 어? 이 A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 차트만 보고 들어간 종목인데. 내가 물린 다음에 종목을 분석해보니까. 어? 이거 실적 괜찮은데? 이런 모멘텀도 있다고 하네? 그럼 그냥 장기로 가야겠다. 할 수 없다. 이건 장기 투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뭐예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합리화를.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그냥 물린 거죠. 이건 그냥 물린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단타로 들어갔을 때 물릴 경우 장기 투자로 전환이 돼버리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종목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버티겠다라는 장기 투자와 물려서 끌고 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단타를 할 때 그 종목의 실적, 부채 비율 이런 거 꼼꼼히 따져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단타는 말 그대로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거래량 수급만 보고 짧게 매도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단타를 내가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폭락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물려서 장기 투자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종목을 아무리 열심히 분석하고 합리화를 해봤자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물린 겁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상승하면 어떻게 할까? 하락하면 어떻게 할까? 횡보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시나리오를 다 세우고 들어갔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단타 들어갔다가 물리게 되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매매습관 기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심리강의고요. 제 강의는 주식의 정석이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인 부분, 몸의 패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 강의를 처음 보신 분들은 반드시 1강부터 보세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정리해놨어요. 강의 보고 싶으신 분, 공부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장중에 제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처음부터 전략을 설정하자. 그래야지 헛된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차트가 오랜만에 한번 나왔죠. 시장에 맞서면 안 돼요.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게 뭐냐. 국내 증시가 고평가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 한 2,00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2,00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잖아요. 이때부터 증시가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3,000을 뚫고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고평가라고 한 때부터도 이미 50%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고평가라고 해서 미리 매도를 해버리면 이런 상승장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시장은 맞서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면 어때요? 그냥 그거에 따라가야 돼요. 지금 제가 보는 시황은 뭔지 아세요? 제가 보는 시황은 시장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예요. 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시장은 고평가입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고평가예요. 역사상 최대 고평가예요. 이런 고평가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요, 종목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니까. 제가 전문가라고 해서 시장이 지금 고평가니까 파세요. 추세가 안 꺾였는데? 그건 아니에요. 시장에 맞서면 안 돼요. 고평가라는 부담을 안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가 깨졌냐? 안 깨졌어요.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요.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장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틀리는 건 나예요. 시장 앞에서 겸손하고 맞서시면 안 돼요. 추세가 꺾이는 걸 보고 파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차트는 이제 반대인데요. 특정 기간 동안 종합주가 지수가 한 1800 정도에서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925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냐면 1600포인트부터 방송에서 지금 무작위에 쌉니다. 엄청 싸요. 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사면 대박이다. 하지만 그때부터도 주가가 한 50%는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저평가라고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매수하면 안 되죠. 왜? 추세가 하락이니까. 시장은 고평가라고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저평가라고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시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적이지 않은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는 법은 그냥 시장에 수능을 하는 거예요. 추세 상승이면 고평가고 뭐고 그냥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베팅을 해야 돼요. 추세 하락이면 저평가고 뭐고 간에 저 PBR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빠져나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시장이 반등할 때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에 맞서면 안 돼요. 시장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시장 앞에 겸손하고 시장이 하는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시황 분석이 어려우면 추세를 보시면 돼요. 저도 많이 이렇게 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황도 보고 업종도 보고 섹터도 보고 종목도 보고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다음번에 제가 또 강의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근거로 뭐 환율이든 원자재든 해외 경기든 이런 것들로 시황을 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시황이라는 걸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공부하실 만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생업에 종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일들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가장 편하게 시황을 보는 방법이 뭐냐? 네. 추세를 보는 겁니다. 추세. 추세는 기술적 분석만 공부하시면 알 수 있어요. 제 강의, 예전 강의 중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허룡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게 2강인가 3강인가 굉장히 초기 강의예요. 그 강의 하나만 보셔도 추세는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베팅을 좀 더 해야 되고 하락 추세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종목을 줄이거나 아니면 해지로 인버스를 살 수도 있고 이런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과 하락은 대부분 추세를 만듭니다. 이게 주식의 특징이에요. 주가가 됐든 지수가 됐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간에 대부분의 주가에는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움직임이 어지러운 종목도 있어요. 급등급낙, 급등급낙 이런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쭉 상승하고 쭉 하락하고 쭉 상승하고 쭉 하락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요. 이런 추세만 잘 분석하면 추세만 따라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죠. 추세를 분석하는 거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리, 환율, 유가, 금가격, FMC, 파워로의장이 어떤 발언했다. 진짜 머리 아픈 여러 가지 것들.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기술적 분석으로 추세만 보시면 되니까. 그게 생각보다 꽤 정확합니다. 너무 경제학적인 지식을 물론 그런 것들을 해서 시황을 보시면 훨씬 더 좋지만요. 그런 것들을 하기가 힘드니까 최소한 기술적인 추세는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추세를 보는 건 일주일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다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전 강의를 꼭 보시면서 추세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꼭 해두세요. 시황 분석이 어려우면 뭘 보자? 추세를 보면 됩니다. 왜? 추세를 보는 게 시황 보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해요.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시장은 변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 투자 분들께서 주식 공부를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진짜 공부만 완전 미쳐서 매진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식을 다 알았어. 난 이제 주식에 통달했다. 나는 주식의 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잘 먹힐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 시장은 항상 변하니까. 주식으로 이제 돈 벌고 내가 평생 동안 주식을 하겠다고 하시면 주식 공부에는 어차피 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는 시장이 계속 적응하셔야 돼요. 저도 엄청 공부합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제가 주식을 하는 한은 계속 공부해야 돼요. 왜? 시장은 변하니까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시장에 맞는 유연한 매매가 필요해요. 이걸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 왔을 때 내가 공부한 바로는 이 밑으로는 지수가 절대 안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지수를 그냥 깨버려요. 코로나날은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현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예측했었던, 봐왔었던, 반복했었던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그거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적응을 하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왔잖아요. 코스피는 3천을 뚫었고 코스닥은 천을 뚫었습니다. 이거 1년 전에 예상한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저도 예상 못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리라고 상상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하지만 올라왔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 그리고 엄청난 돌풀기로 인한 유동성 그런 것들이 끌어올리는 자산 가격의 비이성적인 상승 이런 것들이 지금의 엄청난 강세장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현실에는 뭐예요? 적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코스피 2천 갔을 때 고평가라고 투자 안 해 하셨던 분들 3천까지 어때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인버스를 샀으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손실을 입고 있겠죠. 그때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 이거 코로나? 한 번도 못 봤던 건데? 엄청난 폭락과 엄청난 급등이 오는구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는 건 뭐예요?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추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추세를 따르는 것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식 공부의 핵심은 원리의 이해에요. 이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엄청나게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저는 기법 강의를 할 때도 이 기법, 이 기법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 이 기법이 나왔는지 이 기법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 항상 뭐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식의 정석이니까 주식의 정석 책 보시면 원리가 다 나와 있잖아요. 원리를 말씀드려야 돼요. 이 원리가 왜 중요하냐? 시장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원리를 알면요. 시장이 변했을 때 기법을 바꿔서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원리를 모르면요. 시장이 바뀌었을 때 내가 배웠던 기법들 싹 날아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평선을 사양 돌파하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왜 매수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왜를 알아야 돼요. 어떤 기법이 있을 때 5분봉 단타법이다. 그럼 그냥 5분봉 이렇게 이렇게 뚫으면 매수.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시장 바뀌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5분봉에는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장 초반에는 투자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 복잡한 투자 심리를 사양 돌파하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라는 걸 이해하고 기법을 보시면 다시 말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기법을 보시면 나중에 시장이 변해도 그 원리를 통해서 내가 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사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주식 공부의 책임은 원리의 이해예요. 응용이 불가한 기법은 껍데기입니다. 응용이 불가한 기법. 응용이 불가한 기법. 배우지 마세요. 어떤 기법을 배우셔도 이게 왜 왜 이럴 때 매수인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게 매수의 근거가 되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강의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기법 강의 중에 원리를 설명드리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원리까지 예의를 하셨다면 내가 나중에 응용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리를 모르면 맹목적으로 그 기법만 생각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코로나처럼 변하는 시기에서는 대응도 못하고 그냥 망가져버립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되고 기법을 배우신다고 하더라도 그 기법의 원리를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수 조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 포트수는 3종목에서 5종목 내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 취재자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보통 포트를 10종목 예사고요. 20종목에서 30종목 진짜 심하게는 50종목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종목을 50종목 가지고 있다라는 건 100% 대충 산 거예요. 50종목을 내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샀다? 말도 안 돼요. 그 종목을 분석할 수도 없어요. 종목이 많다는 것은 그냥 어디서 TV에서 나와서 좋다고 하니까 사고 이거 그냥 차트 이뻐 보이니까 사고 이거 누구 테마주라고 해서 사고 옆집 철수 엄마 샀으니까 사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떨어지게 됐을 때는 올라가는 거 팔고 떨어지는 거 안 팔고 올라가는 거 팔고 떨어지는 거 안 팔고 종목 수 계속 늘어나고 다 마이너스고 그런 식으로는 대응하실 수가 없어요. 종목 수는 반드시 압축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아무리 많아도 10종목이 넘어가시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포트는 3종목에서 5종목 내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언제나 이 종목 수를 유지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상승장에서는 포트 종목을 확대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하락장에서는 포트 종목을 축소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상승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가 수보다 많은 장입니다. 그럼 종목을 많이 뿌려놓으면 올라간 종목이 당연히 많아져요. 왜? 시장 전체에서 올라간 종목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종목을 뿌리셔야 돼요. 확률상 올라가는 종목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이라는 건 뭐예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상승하는 종목 수보다 많은 장이에요. 그런 장에서는 종목을 압축해서 한두 종목만 매매를 하셔야죠. 왜? 올라간 종목이 적으니까 그때는 종목이 많으면 내 포트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따른 포트수 주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매매 습관 기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리 강의인데요. 이런 심리 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 심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심리를 내가 어떻게 역이용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버텨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니까요. 이런 심리 강의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다거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지금 바로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제가 강의 1강부터 올려드릴 거고요. 시황이라든지 종목 정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해서 수익 보실 분들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도 거의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손절의 불가피함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의 신이어도 손절은 해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손절을 안 하고 다 입절을 한다는 건 엄청난 욕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필요할 땐 손절을 하죠. 손절은 불가피해요. 손절의 불가피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죽어도 인정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산 종목 최소한 본전에는 나오고 마이너스로는 절대 못 팔다. 이렇게 됐을 때 백화점 포트폴리오 되고 계좌 망가지는 겁니다. 어떠한 분석, 어떠한 철저한 분석을 했어도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죽어도 손해를 보고 못 팔아 나는 시장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손절은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 그런 종목 등들이 상장 폐지됩니다. 상장 폐지되면 다 날리는 거예요. 상장 폐지되면 7거래일 정도 정리매매 기간 주잖아요. 그럼 주가가 90% 정도 폭락해서 거래되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패될 때까지 버틴 종목인데 정리매매때 팔 수 있어요? 그때 팔 수 있는 분도 거의 없어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제로예요. 그게 깡통이죠. 죽어도 손해보고 팔 수 없다. 시장을 떠나세요. 주식 말고 다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100% 이기는 매매는 없어요. 내가 100년 공부해도, 1000년 공부해도 100%는 없습니다. 다만 높은 확률의 매매를 쌓아갈 수는 있어요. 내가 매매 성공률이 50%면 공부를 통해서 60%, 70% 이 정도까지는 성공률을 끌어올릴 수 있냐? 네,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공부하시면요. 성공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공률을 아무리 끌어올린다고 100%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언제나 예외라는 건 있으니까요. 손절의 불가피함을 인정하시고 손절을 할 수 없다면 시장을 떠나셔야 됩니다. 밑에 이제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내용이죠. 수익 극대화, 손실 최소화 이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큰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이게 지나간 거에 아쉬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번 코로나 급등장에서 시장에 물러서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한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이거 TV에서 자꾸 고평가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주식 손 떼고 떨어지면 진입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코스피가 3000까지 뚫었어요. 그럼 어때요? 얼마나 배 아파요. 그죠? 남들은 다 돈 벌었다. 어디서 벌었다. 제약주 벌었다. 코로나주 벌었다. 이런 말들 나오는데 나만 소외되어 있으면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 생각보다 엄청 무섭습니다. 남들 다 돈 벌었는데 나만 못 벌었다. 이런 생각은 진짜 쉽게 지워지기가 어려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쉽게 잊을 수도 없죠. 그런데 큰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큰 돈을 버셨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과감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훈련이 많이 되어있으셨거나 이러신 분들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큰 기회가 없을까요? 큰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1년 뒤에도 열린 거 10년 뒤에도 열리고 100년 뒤에도 아마 열릴 겁니다. 지금 개인 투자 분들께서 주식을 하는데 연령 제한은 없어요. 뭐 나이 많다고 주식 못하고 뭐 어리다고 못하고 그런 거 없죠. 네. 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나 준비가 되신 분만 큰 수익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장담할게요. 이런 코로나 같은 큰 기회는 앞으로도 반드시 옵니다.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네.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소에 준비하고 계셔야 되죠. 그 준비를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시장은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투자자분들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준비된 사람한테만 수익을 줘요. 네. 그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타이밍이 중요할까요? 네. 물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타이밍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사람 또한 준비된 투자자입니다.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요. 이번 코로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와 죽을 때까지 못 올 기회를 내가 날려버렸다, 미치겠다, 허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 내가 이번 기회는 못 잡았지만 주식시장에 이런 큰 기회가 오긴 오는구나. 다음에 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후자의 투자자는 다음 급등장에서 코스피가 4천이든 5천이든 언제든 또 갈 수 있는 시장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전자의 투자자는 끝까지 허탈해하고 남들이 돈 벌 때 철저하게 소외돼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피하시려면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 공부의 끝은 없어요. 끝은 없지만 제가 최소한 기초라도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꼭 기억하셔서 매매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 강의를 듣고 만약에 공감을 하셨거나 공감을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공감을 하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그러네. 이렇게 끝나면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요. 하셨다면 행하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런 방법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을 봐시면서 진짜 내 얘기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별로 공감도 안 되고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 공감이 되고 제 말에 그렇다. 동감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반드시 행하셔야 돼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알면 하셔야 돼요. 근데 알기는 사실 쉬운데 그걸 하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아까 진짜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할 때 전략 세우고 매수하시라고 매수할 때 올라가면 어떡할지 손절하면 어떡할지 횡보하면 어떡할지를 먼저 세우고 들어가시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나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샀거든요. 자기가 이제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안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매수하기 전에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책 강의도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야지 자신이 그 강의를 익히고 투자해서 성공 투자 성공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매매 습관 기르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최대한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다.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고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답장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올려드리고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셔서 수익 보실 분들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